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뉴델신문의 인복일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 가운데서 특히 청년기까지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빼니까 좋네요. 어땠습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좀 해 주실랍니까? 네, 권국 대통령 이승만 강좌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탄생부터 배제학당 졸업할 때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배제학당 졸업 이후에 감옥에 갈 때까지 그 기간이 약 1년 남짓 됩니다마는 아주 격렬했던 24살 청년 24살 개봉운동과 자주민권운동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을 이제 열겠습니다. 화면이 나왔습니다. 네. 24세 청년 신문 세계창가 고정황제와 싸우다 제목을 걸었습니다. 거기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고정황제의 사진하고 그 옆에 청년 이승만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44살 때 사진인데 20대 때 사진이 머리 깎은 사진이 없어요. 24세 청년 이승만이 1898년 언론인으로 탄생합니다. 이때가 우리 나이로 24살이지만 만으로는 22살대인데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언론인으로 최초 일간지 매일신문 창가 1889년 4월 9일 그리고 그 밑에 신문사진이 4개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협성의 회복 이게 1898년 1월 1일자로 협상의 회장이면서 그동안에 50여 차례 토론을 벌였던 협상이라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배제학당 학생들과 또 이 협상의 취지에 찬성하는 개화파 지식인들 청년들이 참여한 약 300명이 되는 양시로는 거의 유일무이한 일종의 시민단체랄까요? 학생단체랄까요? 그런 지식인 단체였습니다. 거기서 50여 차례 토론하는 중에 신문을 꼭 발간해야 되겠다 이런 토론이 있었죠. 신문을 실제로 1월 1일자로 협상의 회복을 창간하는데 이것은 주간지였고 또 한국인으로서 순한글로 창간한 최초의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간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매일매일 우리가 백성들에게 개목시킬 이야기를 널리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간지를 창간합니다. 일간지를 그게 이제 글자가 되려 매일신문이에요. 매일 발간한다고 영어로 하면 데일리 뉴스죠. 4월 9일 날 창간하고 그리고 또 4개월 뒤에 8월 10일자로 제1국신문을 또 창간합니다. 대단하네요. 한글로 일간지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차이로 1월부터 8월까지 신문 3개를 잇따라 창간하죠. 4살 청년이 대단하네요. 이 밑에 보면 또 독립신문 사진도 보이죠. 독립신문은 1896년 그러니까 이거보다 2년 전에 서재필 씨가 미국서 돌아와서 4월 7일 날 96년 4월 7일 날 순한글로 창간하죠.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에 나오듯이 협상의 해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제호부터가 전부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한글 전형 신문만 창간하는 겁니다. 왜 한글 전형이냐 이승만이 말했듯이 한자를 쓰고 알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구 부정 부패 썩어 문드러졌다. 새로운 재화사상은 일체 거부하고 예건만 고집버리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백성을 교육시켜서 자유독립국가를 빨리 펴와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전부 한글 전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신문이 쏟아져 나온 이게 거의 10년 만입니다. 맨 처음 한국신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황성순보가 있었어요. 1883년 박영효 등 밀전 이런 개화파들이 신문을 만들었는데 순보 한성순보 서울순보죠. 1883년 상순 중순 하순 한 달에 세 번 내는 신문이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갑신정변 끝에다가 실패하면서 이 신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서재필 씨가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까지 신문이 없는 암흑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한국 최초의 민간인이 발간한 창간한 일간신문 한국 최초 기록이죠. 이승만은 이때부터 한국 최초 기록을 무지무지 많이 쏟아냅니다. 워낙 배제학당에서 졸업할 때 영어 연설한 것도 한국 최초였고요. 마지막에 85세의 대통령직을 자기 스스로 내던지고 자긴 하야한 것도 그것도 한국식 기록이죠. 그때까지 수백 가지의 사실 이 자유민주공화국이 역사상 최초니까 모두 다 최초일 수밖에 없는데 이승만 개인적인 최초 기록이 많습니다. 자 1898년 대한제국 화면으로 하나 넘겨보시죠. 넘겼습니다. 대한제국 1898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입니다. 이 격동을 일으킨 것은 말할 것 없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가 반 외세 투쟁 외세 배격이죠. 자주 동기 민권운동을 벌인 아주 격렬한 거리정치의 한 해입니다. 독립협회가 그 만민공동이라는 거리치표를 처음 열었어요. 언제 열었냐면 3월 10일 날 오후 2시 종로 4거리 보신각 타종한 아침에 정치고 점심에 정치고 저녁에 정치고 종쳐야 사대문이 열리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다. 또 저녁에 정치면 다 문을 닫고 그런 보신각이 있는 내거리에서 거리 집회를 처음 열었습니다. 3월 10일 날 여기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사진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종로 내거리에서 태극기를 일걸로 독립협회가 거리 집회를 소집한 사진입니다. 아주 귀한 사진. 네. 당시 서울 인구가 19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 명 가까이 모였다. 그래서 만민공동 만민공동회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워낙 이름은 민회라고 백성민자 모두레자 민 백성들이 모입니다. 독립협회가 개최하는 민회다.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경로통을 꽉 메우는 인파가 모이니까 만민이 모였지 않냐 만민공동회를 하자. 그렇게 만민공동회가 이름이 되어버렸죠. 이 만민공동회가 그해 연말까지 벌인 거리투쟁 거의 실세 없이 그야말로 거의 날마다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투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혁명전야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태극기를 입은 만민공동회 태극기 집회의 원조업격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가 열안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독립협회가 대한 제국을 500년 그 수구 세력이 한치의 역사의 진전도 보지 못하는 왕조 개혁도 못하고 고정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왕이고 이 나라를 외세가 달려들어서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청나라 일본 러시아 싸우는데 빨리 독립 체제로 바꾸자 이런 만민공동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이승만이 창간한 신문 3개 그리고 서재필의 독립신문 그리고 또 이때 배제학당 학장장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만든 그리스도인 협회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온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온더우드가 만드는 그리스도 신문이 있었고요 외국인 신문들 독립신문은 사실 미국인 서재필이 창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신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성의 해보다 내일 신문이다 이게 한국인이 드디어 언론계를 장악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죠 당시에도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됐었죠 한국의 신문과 미국인 신문 3개 6개 신문들이 이 만민공동회와 독립 대표가 내세우는 국가개혁 왕정 개족 제목들을 가지고 대셔널 아젠다죠 국가 개혁 과제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투쟁을 벌인 것이 대한제국 1898년 입니다 신문과 대중시위를 통해서 양면 작정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양면 작전들이 연전연승을 거둬요 고정 황제가 압력에 견뎌다 못해다 못하여서 요구를 받아주고 받아주고 3월 10일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거리집회를 열어서 전제 왕조 독재정권과 자유민권을 주장하는 국립협회가 정면을 대결을 벌인 아주 역사적인 드라마 역사 드라마죠 그런 한 해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승만이 참가한 세계의 신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네 넘겼습니다 협성의 회복 협성의 회장이자 협성의 회복 주필이었어요 이승만이 24살짜리 청년이 지난주에 지난주입니까 저번주에 말씀드린 한글 신채시를 이승만이 지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신채시 제목이 고목과 고목 늙은 나무의 노래 이거를 협성의 회복 창가를 하자마자 거기에 발표했었어요 영어 제목도 넣어가지고 Song of an Old Train 외국인들도 보라고 한글 시와 영시를 같이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 협성의 회복 기록한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 3월 달에 여기 보시듯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이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협성 해보에 보도하고 3월 10일 날 종로 내거리에서 벌인 첫 만민공동회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가 부산 영도 그때는 절용도라고 그랬어요 끄을 절자 그림자 역자의 절용도라고 그랬는데 절용도를 조차하겠다 그러니까 과정설명을 생략하고 이승만이 이 협성의 해보에 장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논설은 종로 내거리 만민공동회 처음 이승만이 대중집회에서 열배를 통한 그 연설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거기에 한 초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러다가 우리 땅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게 될 지경이다 각국의 공평이 빌려주려면 삼천리 강산이 몇 주강이나 남겠으며 공서양 70개국에 무엇을 가지고 골고루 정답게 대접하리요 내 나라 일을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까닭에 이런 일이 생겼은지 몰라서 모른 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알아도 모른 채 하는 자들의 죄와 책망이 더 큰지라 1200만 대한 백성들은 나라 일로만 여기지 말고 나의 집안일로 하시고 서로 모여서 공론이나 시비라도 좀 해보시오 이런 식의 논서를 쓰면서 장장 협성에 해보 한 표지 두 표지에 걸쳐서 열변을 통합니다 여기에 결과만 말씀드리면 고정과 러시아가 굴복하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연설과 이 논설로서 독립표표의 청년지도자 스타 탄생 이랄자요 그런 인물로 변합니다 다음에 매일신문 이승만이 4월 9일에 매일신문 매일신문을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매일신문 사장 겸 주필 겸 기자입니다 이승만은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국제필화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고정왕실과 러시아 프랑스가 이 권을 가지고 이면계약 비밀계약을 맺었어요 이 외교문서를 입수해서 폭로합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쳐도 이건 대단한 특정이죠 신문용으로 이게 금방 외교문제화할 건 당연지사죠 러시아와 프랑스가 항의하고 이 기사를 쓴 보도한 이승만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다시는 앞으로의 외교문서는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보도금지시켜라 여러가지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이승만이 정면 대결하죠 기사로 또 대결합니다 당시 원산항에서 정박하였던 러시아 해군들이 뭔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연일 연재를 합니다 사흘에 겹쳐서 그러면서 외부 외부가 그땐 지금 외교부를 외부라고 그랬어요 외부 외부에서 들어오라고 성화를 부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승만이 한국 외부부 관리들한테 호통을 칩니다 대신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외교부가 외국 관청이 아니거늘 나라 일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과는 몰래 의논하면서 자기 백성을 모르게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우리 신문을 우리나라를 우회하지 말고 남의 나라를 우회하는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소 내가 이 러시아와 프랑스가 러시아는 목포와 인천 진남포인가 목포와 진남포 인근 심리 섬과 땅을 전부 하겠다 그러고 프랑스는 평양 인근에 있는 석탄 광산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경부선 철도 넣는 비용으로 쓰겠다 그러고 이거를 국민들한테는 이런 방법 알림도 없이 비밀 개발을 했단 거죠 이건 분명히 어마어마한 뇌물이 오았을 것이다 자기 땅을 이렇게 팔아먹는구나 이 말을 듣고 나는 치가 떨리고 기가 막혀서 분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지라 신민의 피 끓는 얘기다 신민이라는 건 신하된 백성 해소인민 간에 이런 소문을 듣고 잠시 늘 가만히 앉아 있으리요 동포들은 일심으로 발문하여 속히 조치할 도리를 생각들 하시오 이런 글을 또 논설로 씁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동시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승만과 세 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고정 황제한테 직접 구국상소를 올려요 그때 이름이 구국상소였어요 상소를 올리는데 무엇이냐 입헌군주제를 하자 의회를 개설하라 이런 욕을 했어요 이게 호응이 전국적인 호응이 일어나가지고 지방에 독립협회 지부가 막 생깁니다 거리 모임도 생기고 요즘 말로 하면 대모가 전국에 확산한 느낌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가 굴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독립협회가 또 만비공동에서 요구한 것이 러시아 군사교관들 철수해라 또 재정 고문으로 와있는 사람 철수해라 철수해라 한 달 남짓돼서 문을 닫았어요 이러니 독립협회와 그 앞장선 청년 지도자들이 기고만장한 거죠 특히 이승만은 영어도 잘하고 또 외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국제법 당시에는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공법이다 만국공법이다 그랬는데 공법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이승만이 외국과의 협상에 항상 단걸로 나갑니다 그 이승만이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신문 만들고 만민공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 나를 말렸다 위험하다 그 신문기사 검열하겠다 아펜젤라 배제학당 교장은 나한테 검열하더라 기사 검열 받아 그랬는데 자기는 전부 거부했다 이거지 다들 내가 잡혀가서 감옥살해하고 사형당한다고 말렸지만 나는 우리 백성들의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놔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제국신문을 8월 10일제로 창간했었습니까 그 제국신문의 주피를 맡아서 했는데 거기서 한 일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서울에 있는 일본인들의 행패를 폭로한 거예요 신문에 8월에 창간해서 9월에 걸쳐가지고 당시 한성에 서울이 한성이죠 일본인 타운이 생겼죠 제피니시 타운 그게 어디입니까 충무로 지금 충무로 남산 밑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한국은행 남대문 시장에 이르기까지 명동 거기가 일본인 타운으로 확장이 되요 점점 확산이 됩니다 당시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상사들이 262개인데 그중에 일본 상사가 210개나 됐다고 해요 그게 조선인에 대한 차별 폭행 역설은 예사고 이게 아주 극심했답니다 그 현장을 찾아서 이승만이 직접 취재해가지고 르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때는 일본인 거리에 일본인 성점들 사진관 병원 식당 엄청 많은데 거기서 한국인 종업원들이 폭행당하는 거 칼로 찔리는 거 린치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연재를 합니다 그때 한성신보가 반격에 나섰어요 한성신보라 하면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일본인 신문입니다 벌써 한성신보는 95년부터 총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서울에서 신문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95년 1895년 한성신보가 제국신문의 일본인 규탄에 대한 반격을 가합니다 여기에 이승만은 즉각도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일간의 언론 대결이 일어났죠 이때 독립신문이나 아펜젤라 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이승만은 특유의 말솜씨 선동적인 설득력 또 비유풍자 이런 논설을 발휘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토론신력을 과시하면서 판정 승했다 신문의 교육기능 선전 선동기능을 10분 발휘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으로서는 자기가 신문을 발행하려고 했던 목표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시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사로서의 언론인이면서 독립지사로서의 이승만 그 본색을 보여줬다 항일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제국신문 성과가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시민들의 고통을 더구나 외국인으로 받는 학대를 이렇게 폭로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제국신문이 불티나시 나듯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내던 독립신문도 일반지를 바꿔요 그리고 매일 날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황성신문이 이때 창간됩니다 일간지로 그래서 한국에 드디어 일간지 시대가 꽃피었노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와 거리 집회를 가지고 싸워나갈 때에 그 하이라이트 점점점 에스컬레이터 되지 않겠습니까 흥명재인 열기 격붙하고 나서 시민들이 종로통에 만이 아니라 한성 시인의 주요 상가들 시민들이 상인들이 철시를 하고 이 만민공도에 전부 몰려옵니다 대단하네 그리고 이 시위하고 농성하는 이 대모 현장에 상인들 일반 시민들 외국인들까지 돈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술도 갖다 주고 난립니다 기부금품이 쇄도했다 당시 한성 경찰들이 제발 가서 점포를 열고 장사하시오 상인들을 몰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상인들은 저항합니다 여보세요 내 가게를 내가 내 마음대로 열고 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요 집단 항의를 합니다 경찰한테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민의식이란 생기는 거죠 비로소 감히 포도청 앞에는 지나가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독립협회라는 원군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이 왕궁을 지키는 친위대까지 시위에 가담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위가 주로 요즘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아주 옛날 사진인데 멀리 북악산이 보이고 2층 궁궐이 보입니다 이게 경운궁이에요 지금 독수공 자리에 지금은 이 중화전이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2층 대궐이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가 있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오면서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경운궁에 있겠다 그러면서 경운궁을 대궐처럼 부랴부랴 2층 짓고 꾸민 거죠 왜 경복궁이나 창덕궁으로 안 가고 굳이 궁궐도 없는 경운궁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고종 왕께서 정동이 가장 안전지대니까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프랑스 독일 공사관 쭉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겁니다 경복궁 권천궁에 있다가 민비가 일본 나인패들한테 고종 앞에서 살해되고 자기도 죽을 뻔했기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경복궁은 다시는 안 간다 이 경복궁을 일본이 외국 용병 용병부대를 지려와요 왜 외국 병사들을 용병으로 데려왔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 경비대까지 대모에 가담하니까 못 믿는 거죠 경복궁에서 민비를 일본놈들이 살해할 때 경복궁 수비대가 다 해반했잖아요 일본 편누고 일본인들 왕궁 침입하는 침입하는 걸 전부 도와주고 똑같은 일이 경호궁에서도 벌어지겠구나 외국 용병 데려오자 외국 고문들한테 의논해가지고 향하이에서 30여 명을 데려옵니다 이거를 독립협회가 또 만민공동회에서 귀탄합니다 또 신문들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또 양보했어요 이 용병들은 들어와서 한 달 근무도 안 하고 1년치 봉급을 다 받고 돌아갔어요 또 나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류법을 폐지하라 나류법은 뭐냐면 한번도 어려운 글자인데 역적 급의 중재인을 사형을 시키는데 능지초참이라는 거 있죠 네 사진을 전부 잘라서 전국 8도에 전시를 하는 나류법 이것을 다시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왜 실시할 이 나류법을 다시 실시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가보경장 때 나류법이 폐지됐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폐지하라 그래서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느냐 그때 경훈궁에서 고종과 왕세자 부자를 독살하려는 독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공사관에 있던 침러파 어느 못된 놈이 고종 시종 이죠 가까이 몹시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만 자기 부활을 시켜가지고 차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고종과 왕세자 식사에 올렸어요 고종은 세자는 벌컥 마셔버렸어요 고종은 그걸 보고 안 마셨고 마시자마자 세자가 실실했죠 그래서 그 순종이 나중에 순종이 되는데 순종이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고 생식능력을 잃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적 중에도 대역 기를 일으킨 이 친구를 나역법에 의해서 처치하지 않으면 성에 안 풀리잖아요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근대국가 발전된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이미 폐지양을 왜 또 부활시키려 하느냐 백성들의 인권도 왕권만큼 중요하다 인권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류법을 부활시키려고 한 수구 대신들 일곱 명 전부 파면해라 이 투쟁을 하는데 약 12일 동안을 궁합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시기 농성을 벌입니다 이때 이승만은 밤낮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래도 고정이 또 양보라 안 돼 양보합니다 나육법을 시행 안 하고 교수용에 처합니다 이때 고정이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연설을 하면서 이건 또 다른 문제군요 이렇게 나육법 폐지하고 수구 대신들을 일곱 명을 전부 갈아치우는 큰일을 고정 한계가 반응을 하니까 만세 부르잖아요 시위하던 사람들 이겼다 그때 미국 공사 알렌이 본국 국무부에 보고하기를 지금 이 랜드 오브 모닝 칸 이 나라에 민주 혁명이 일어났다 민주 혁명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한 보고서가 지금도 국무성 서류에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이 동력 협회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고정리 번번이 봉변을 당하니까 일정한 장소에서만 집회를 하라 종로 내거리에서만 하라 왕궁 앞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고정이 양고를 합니다 언론 집회 집회 그러니까 농성하던 군중들이 만세 부르고 헤어지려고 그래요 이승만이 연란에 뛰어올라갑니다 가지 마시오 해산하면 안 됩니다 황제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시건 실행하는 것을 볼 때까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뭉치면 살고 해지면 죽습니다 이러니까 시위 군중들이 올쌍하고 또 다시 모여요 이승만의 유명한 말 지금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이 이때부터 생긴 말입니다 자 클라이막스 에 왔습니다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입헌 군주제의 요구 헌의 육조 요구 입니다 헌의 육조는 내정 개혁 이에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외국과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때는 정부 내 모든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하고 중추원 당시 자문기구 의회 비슷한 원로 자문기구 중추원이 있었어요 중추원과 합동으로 협의해서 합의하에 모든 부서가 서로 날인을 해라 두 장을 찍어라 이거 그리고 또 이 나라 예산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뒤못대로 낭비가 많다 이 예산 결산 이거는 인민한테 전부 공개하라 또 모든 죄인들은 공개 재판을 하라 백성들이 창관할 수 있게 해달라 또 가보 개혁 이후에 제정된 모든 법령들 그대로 실행하는 게 없다 이거를 그때로 돌아가서 똑바로 실천하라 뭐 이런 식의 여섯 개의 조항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헌의 의사를 바친다 황제한테 그래서 헌의 육조 헌의 육개항하고 입헌 군주제 이거를 빨리 실시하라 그러면서 장기 치위 농성 투쟁에 돌입합니다 거기에 고성이 또 양보해서 충치원 그래 지금 있는 중추원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개화세력도 좀 넣어줄게 이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수급파들이 또 반말합니다 이 수급파들한테 또 몰려서 고성이 하루아침에 표변해가지고 독립협회 간부들을 7명 17명이나 구속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해산은 편영 구속자 석부하라 협회 부활하라 하면서 반발합니다 투쟁을 한 단계에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에스컬라이트되는 겁니다 자꾸 이때 이스만 아버지 이경선홍은 하루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거리에서 사는 아들한테 달려와가지고 너는 육대 독자다 제발 그만해라 또 이 부인이 부인이 또 와서 남편한테 호소를 하고 그래도 이승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떠나면 군중이 해산합니다 해산되니까 만민공동회를 이끄는 선봉장이기 때문에 또 한편 궁중에서는 베스라트들이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 군수를 시켜줄게 어디 현감을 시켜줄게 이러면서 무마 직구멍으로 무마 작업이 들어와요 그거를 전부 신문에 씁니다 이렇게 장장 18일 만에 고종이 다시 불을 끌어요 어떻게 끌느냐 경운공을 나와서 차이를 치고 외국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 공사들을 전부 입회시키고 거기서 자기 공약을 발표해요 요구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외국인들을 입회시키는 것도 동결교폐의 요구입니다 국제적으로 공포하라 형제가 주력무게를 일삼으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외교관들이 여기에 수급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결하고 까짠이 요즘으로 말하면 페이크 뉴스를 뿌립니다 밤사이에 한양 시내 한성 시내에 벽불을 붙여요 불란성 혁명 난다 이러다가 불란성 혁명을 한다 불란성 혁명이 뭐냐 폭도들이 왕을 끌어다가 왕비까지 단두대에 목을 잘랐지 않냐 이런 불란성 혁명이 한성에 벌어지겠다 그러면서 이 개혁화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벽고를 쫙 붙이고 고종한테 이거 지금 빨리 해산시키지 않으면 프랑스 혁명이 나고 500년 왕조 왕조가 종묘사직이 사라진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고종은 그걸 그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옳으니 두 마리 맞다 그러고 확 바꿔요 바꾸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무력으로 진압해야 되겠다 각국 공사들 한테 물어봐요 군대 동원해서 해도 되느냐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각국 공사들이 무력 동원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수급화 보호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행상들이죠 행상들이지만 당시로는 이게 가장 큰 유통 네트워크입니다 상품 물품 생필품 유통 네트워크 보호상들인데 이 보호상 조직이 제일 큰 조직이죠 이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농성장을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난투국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승만이 맞아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서 모두 통곡을 하고 난리 찌는데 이승만이 살아서 걸어들어옵니다 다시 직결해서 장소를 종로통으로 옮겨서 고신강 앞에 종로돼 거리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고종이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개화파와의 모든 약속을 전부 무효화시키고 군대를 동원해서 농성현장을 강제해산시키죠 강제해산시키고 독립협회 불법화 중추원 그동안에 임명했던 의원들 모두 의관이라고 했어요 의관들 모두 파면 그리하여 24살에 국회의원이 됐던 이승만은 의원이 된 지 한 달 만에 파면 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관계 대모 주동자들 혁명 주동자들 반역자들을 일제에 권고령이 내리거든요 다 도망갔죠 이승만은 배제학생 때부터 가르침 받고 도움받고 자기 머리까지 잘라주는 에비슨이라는 의료선교사 아주 절친했었는데 에비슨 집에 숨어있다가 에비슨이 외부에 왕진을 가는데 풍욕자로 동양을 가는 길에 부착해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한성 감옥 한성 감옥이 아니라 경무 경무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안국 겸 서울시경 겸 경찰 본부로 잡히더라고요 그것으로 1년에 걸친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협회 청년 리더로서 이승만의 개몽운동 개화투쟁 왕정개혁 국가개도 혁명투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유민권 투쟁 운동은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때 윤치호도 도망을 가는데 윤치호가 독립협회 2대 회장도 하고 계속 만민공동회도 주도하고 그랬던 윤치호 개화 지식인으로서는 외국어도 가장 잘하고 병망에 있던 부잣집 아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 윤치호 일기에다 써 놓은 글 간단히 얘기해볼게요 고정의 수구파의 모략을 듣자마자 조사도 안하고 경로화해서 다 바꾸고 구속사태가 났는데 세상에 이것이 국왕이라니 국왕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어떤 배신자라도 대한제국의 이 저 황제보다 더 천박하진 않을 게다 이제 이 왕조 이 나라는 친일노예 모시 유모시가 있어요 친일노예와 친러 노비 친러시아 노비와 같은 조모시 이 두 사람 수준의 나라가 떨어졌다 이렇게 한탄을 일기에 적어놨어요 이로써 백약당에 들어가서 자유를 발견하고 자유 친천지 미국 같은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나라를 그렇게 바꾸고 싶어서 투쟁하던 20대 젊은 청년 25 5살부터 24살까지 그 짧은 투쟁은 꿈처럼 물거품 되고 말죠 이때의 혁명 열기를 살려서 좀 더 독립 협회가 이승만 같은 열성 문자들이 좀 있고 보다 더 조직적으로 군부 세력들 좀 만들고 레닌처럼 러시아 혁명 일으킨 공산당 레닌처럼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이때 우리 힘으로 공화국이 자유민주 공화국이 중국보다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 아쉬운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역사 교육에서 전혀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감옥에 들어간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5년 7개월 동안 있었던 이승만이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휴이와 코로나까지 엎친 듯 엎친 격으로 고통이 많으신 우리 공병호TV 애청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제 이승만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살기 때문에 임복일 선생님이 논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셔서 한 내용을 좀 이렇게 상시하게 소개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일기 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편대로 한번 보시면 한국사를 보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기준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역사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과거 이야기지만 참 과거를 또 잘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24세 청년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대단하죠 24세 청년이 그렇게 시문을 세게 만들고 만민공동회를 이용해가지고 국왕을 압박해가지고 나라의 근대화를 이렇게 앞당기려고 했던 그런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시간 화요일날 저녁에는 임복일 회장님 꼭 모시고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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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